안녕하세요 콜리제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요즘에는 진짜 환절기가 엄청 짧아진 것 같아요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옷장을 관리해야 될지 고민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10월의 야금템인데요 지금까지 야금야금 모은 아이템들 중에 특히 환절기 꿀템들만 제가 모아봤어요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 봄까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지금 제가 신고 있는 부츠입니다 이런 롱 부츠는 지금 사두면 가을 겨울 봄 할 것 없이 계속 신게 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특히 다양한 색상 중에서도 블랙 롱 부츠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인스타그램에서 그 요청을 엄청 많이 받았었어요 롱 부츠 좀 추천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명품부터 시작해서 남대문시장 이런 것까지 다 뒤져보고 나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이 부츠는 아모멘토라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저는 신발은 웬만하면 오프라인에서 신어보고 사거나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더라도 꼭 시착을 해보고 만약에 잘 안 맞으면 반품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츠도 저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샀어요 한남동에 있는 비이커 매장에서 실제로 보고 어? 되게 괜찮다 싶어서 신어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당장 바로 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의외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모멘토?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옷에서 특히 편집샵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봤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제가 작년에 패딩 소개를 하면서 여성 편집샵 중에 좀 괜찮은 곳 중에 하나로 아모멘토를 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편집샵에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여기는 의류부터 시작해서 액세서리나 아니면 신발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나오는데요 이번에 이 부츠를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몇 가지 제가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굽입니다 사실 기존에 제가 주로 신고 다녔던 부츠 중에 자라 제품이 있어요 자라 부츠도 뭐 가성비 좋으면서도 약간 트렌디한 느낌 내고 싶을 때 꽤 괜찮은 선택이거든요 웬만한 자라 신발은 조금 발이 불편할 수도 있지만 부츠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양말을 신고 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걸어 다니는 게 아닌 이상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들 좀 애용을 했었는데 올해는 너무 굽이 높은 것보다는 좀 적당한 굽에 오래 걸어 다녀도 발이 많이 아프지 않은 그런 제품을 찾고 있었거든요 딱 이 제품이 굽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으면서 하지만 살짝 굽이 있기는 하고 바깥쪽 뿐만 아니라 안쪽에도 살짝 높게 올라와 있어서 키가 많이 보완이 되더라고요 사실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들은 또 너무 굽이 아예 없는 것도 고르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딱 적당한 정도로 굽이 들어가 있어서 키 작은 사람이나 키 큰 사람이나 충분히 다 소화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건요 다리가 곧아 보이는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롱부츠 고를 때 저는 사실 삭스 타입은 그렇게 많이 선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의 종아리가 좀 굽어있는 편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제품은 소재 자체도 살짝 힘이 있는 소재고 딱 곧게 잡아주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신었을 때 다리가 너무 굽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삭스 타입은 굽은 게 그대로 티가 나잖아요 다리에 딱 붙으니까 근데 이거는 핏 자체도 살짝 여유 있게 나와서 너무 딱 붙는 타입이 아니라는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길이감입니다 이 롱부츠가 어느 정도 길이까지 올라오느냐로 또 불편하고 편하고가 좀 결정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신었을 때 무릎을 너무 많이 치지 않더라고요 사실 롱부츠도 해외 브랜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게 나와서 무릎을 많이 치는 바람에 불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또 만약에 아주 살짝 무릎을 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아주 얇은 깔창 같은 거를 안에다가 깔아주면 또 편하게 신을 수가 있더라고요 핏 자체도 살짝 여유 있게 나온 편이라 깔창이 들어가도 편하게 신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건요 바로 앞코 디자인입니다 요즘에는 너무 뾰족한 거 잘 안 신잖아요 살짝 둥근 느낌이 나는 이런 걸로 선택을 해야 두루두루 매치하기가 좋거든요 캐주얼에도 잘 어울리고 살짝 여성스러운 정장 느낌 나는 거에 매치를 해도 믹스매치로 연출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디자인이 딱 요즘에 제가 한남동이나 성수동 같은 데서 많이 봤던 그런 앞코 디자인이라서 두루두루 살짝 트렌디한 느낌으로 연출하기에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처럼 이런 스타일의 부츠 찾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보다 조금 더 낮은 가격대로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또 정보를 들은 게 있습니다 실제로 찾아봤더니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카렌 화이트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 브랜드는 인스타그램에서 무물하다가 어떤 분이 요청을 해주셔서 알게 된 브랜드인데 찾아봤더니 품질이나 가죽, 스타일 뭐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 봤을 때 그 정도 가격대면 꽤나 합리적으로 진짜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낮은 가격대에서 더 기본적인 스타일 찾고 계신 분들은 카렌 화이트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블랙 트렌치코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디자이너 지혜님이랑 같이 신진디자이너 협업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알려드렸죠 그 제품이 3차 샘플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입고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제가 마음에 들었던 디테일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컬러입니다 컬러가 블랙이에요 원래 사실 지혜님이랑 저랑 처음에 구상을 했던 컬러는 옐로우 컬러였거든요 근데 그게 환절기부터 시작해서 겨울 봄까지 활용하기에는 조금 너무 추워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입고 다녔을 때 정말 활용도가 높았던 게 블랙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블랙 컬러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을 수가 있어요 웬만한 기본템이랑 코디를 해도 다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요 핏이에요 핏이 살짝 오버사이즈 핏으로 나왔잖아요 지금 제가 입었을 때도 요즘에는 너무 딱 붙는 핏 아무도 안 입는 거 알고 계시죠 이렇게 낙낙한 핏이어야 어떤 체형이 입어도 커버가 잘 되면서도 키가 작든 크든 웬만하면 잘 입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2차 샘플 나왔을 때 기장감이 조금 긴 편 아니에요 라고 하는 댓글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했는데 이게 요즘에는 또 그렇게 짧게 안 입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키가 큰 분들이 입었을 때도 커버가 가능한 정도로 기장을 만들려고 하면 이거보다 더 짧아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었을 때도 이렇게 살짝 밑으로 떨어져서 좀 트렌디한 느낌을 낼 수 있으면서도 키가 큰 분들이 입었을 때도 웬만하면 커버 가능한 그런 기장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투웨이로 연출 가능한 그런 디테일이에요 지금 제가 그냥 완전 기본 형태로 착용을 하고 나왔는데 이렇게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디테일들을 활용해서 좀 다른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숄이 있습니다 어깨 부분에 숄을 달면 조금 더 갖춰 입은 듯한 좀 이렇게 확실히 뭔가 군복에서 유래한 그런 느낌이 확 더 나는 그런 스타일로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소매 부분도 다르게 연출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그냥 편하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입을 수도 있지만 여기 단추 비주오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살짝 모아서 연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는 일부러 팔이 짧은 분들을 위해서 혹은 접어서 연출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고급 봉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입었을 때도 이쪽이 아주 깔끔해요 근데 저는 추천하기는 이렇게 그냥 그대로 입기보다는 이렇게 접어 입으실 때는 다림질을 한번 해주시는 걸 권장을 해요 그렇게 하면 좀 더 깔끔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냥 스트레이트 핏으로 입었는데요 이렇게 입었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맥코트 같은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벨트를 또 할 수가 있어요 벨트를 하면 이 아래쪽에 있는 플리츠 디테일 때문에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허리가 쏙 들어가게 곡선적인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코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벨트가 가진 또 다른 장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진짜 이 코트의 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코트의 핏 자체가 벨트를 했을 때 원피스의 느낌이 나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원피스로도 입을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안감을 안 넣고 원피스로 입었을 때도 예쁘게 떨어질 수 있는 피스로 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입으면 하객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깔끔한 원피스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원피스로 입으면 뭐 겨울이 됐을 때는 터틀렛 같은 걸 더 한다든지 아니면 뭐 봄 가을에는 단독으로 있는다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은 사실 하나 정도만 갖고 있으면 뭐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 봄까지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캡슐 옷장 같은 걸 구성하면서 고민했던 포인트들을 지혜님이랑 같이 논의를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를 좀 담아봤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 그냥 제가 소장을 할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진짜 저도 꼭 갖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구매를 하실 수 있게 제작을 좀 더 해볼까 하거든요 수량이 최소 100장 이상은 나와야 제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고 싶은 뮤즈님들이 100분 이상이 되면 실제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해요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히 적어둘 테니까요 꼭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하프집업입니다 요즘에 하프집업 진짜 많이 입고 다니시죠? 저도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살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입어봤던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이 제품이라서 저는 이걸로 구매를 했어요 이 하프집업 브랜드 이름은요 클로즈드 입니다 미국에 있는 데님 브랜드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청바지랑 입었을 때 딱 잘 어울리는 스타일로 핏이나 디자인이 너무 예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컬러입니다 컬러가 너무 쨍한 화이트나 너무 크림색 느낌이 아니라 살짝 아이보리빛이 나는 컬러예요 그래서 저 같은 웜톤이 입었을 때도 컬러가 잘 받고 또 관리할 때도 변색을 좀 덜 신경 써도 되니까 편하게 입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소매 길이입니다 소매 길이가 좀 짧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날씨가 더웠다 추웠다 하는 이런 환절기에 활용하기가 너무 좋겠더라고요 근데 소매가 짧다 그러면 어? 혹시 추운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걱정을 하실 게 없습니다 바로 세 번째 특징 때문인데요 이게 원단 자체가 안쪽에 기모 처리가 되어 있어요 아주 얇게 기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입어도 보온성이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쌀쌀한 날씨에도 딱 입기가 좋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프지법이기 때문에 목 위까지 지퍼를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목도 좀 따뜻한 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또 마음에 들었던 건요 이 기장감입니다 기장이 너무 길게 나오는 하프지법 같은 경우에는 그거 하나만 입었을 때 요즘에 많이 입는 스트레이트 핏이나 와이드 핏 청바지랑 같이 매치를 하면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들은 좀 너무너무 키가 작아 보이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딱 적당히 위로 올라오는 그런 기장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아래쪽에 밴드도 있어서 자기 키에 맞게 조절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크롭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아래까지 길게 내려오는 제품보다 훨씬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늦여름 정도에 구매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입고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냥 평소에 원마일웨어 같은 걸로도 활용하기가 좋고 운동복으로 입어도 되고 지금 제가 입은 것처럼 청바지랑 매치해도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캐주얼한 아이템이라서 혹시 예쁜 하프지법 아직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이 제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환절기 필수품이죠 바로 맨투맨입니다 제가 요즘에 거리에 나가보면 한 10명 중에 7명 정도는 맨투맨을 입고 다니는 거 같아요 그 정도로 맨투맨이 진짜 요즘에 입기 딱 좋은 그런 아이템인데 사실 이런 기본템 어디에서 사야 되나 고민 많이들 하시잖아요 저도 그래서 기존에 맨투맨 뭐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진짜 괜찮은 맨투맨 없나 매년 찾으러 다니는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올해 봄에 진짜 괜찮은 맨투맨을 찾은 거예요 혹시 제가 기본 티셔츠 영상에서 소개했던 Y쟁이라는 브랜드 기억하세요? 그 브랜드에서 맨투맨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처음에 선물을 해주셔서 착용을 한번 해보게 됐었는데 아니 이게 뭔걸? 제가 지금까지 입어봤던 맨투맨 중에 제일 좋은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를 진짜 봄 내내 엄청 잘 입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뭔가 그 영상에서 기회가 안 돼서 소개를 못 해드렸거든요 근데 가을이 되니까 또 그 제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꺼내 입기 시작하다가 아 이거 컬러가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레이 컬러도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 더 주문을 한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때 봄에 제가 시도를 했던 컬러는 오트밀 색상이었거든요 오트밀이 아무래도 웜톤 입기에 좀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주문을 했었는데 어? 입다 보니까 오트밀도 좋지만 그레이 컬러도 또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너무 좋은 옷은 막 색깔별로 쟁여놓고 싶은 거 딱 그런 아이템이라서 제가 이번에 그레이 컬러로 주문을 했습니다 가을 겨울에는 아무래도 블랙에 손이 자주 가게 되는데 블랙이랑 합이 잘 맞으면서도 좀 밝은 느낌 낼 수 있는 게 이런 그레이 컬러인 거 같아요 회색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두운 회색일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밝은 회색이라서 좀 얼굴이 화사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으면서도 또 블랙 코트 같은 거 안에 입었을 때도 컬러 대비 때문에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컬러감 자체가 그냥 솔리드하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질감이 있는 그런 컬러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캐주얼한 아이템은 편하게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려우면 그때부터 좀 손이 잘 안 가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입을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요즘에 진짜 평소에 엄청나게 잘 입고 다니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 이게 맨투맨만 나오는 게 아니라 후드 집업도 있고요 아래 세트로 입을 수 있는 바지까지 나와요 그래서 세트로 다 구비를 해 놓으면 그냥 그거 하나만 가지고 두루두루 돌려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혹시 환절기에 입을 만한 편한 트레이닝복이나 맨투맨, 후드 집업 이런 거 찾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면 Y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블랙 카디건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런 오버핏의 블랙 카디건을 계속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이상하게 그거를 살 기회가 없었어서 계속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올해 드디어 이걸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이 제품은 코스에서 나온 울 카디건이에요 소재가 울 100%거든요 게다가 이 두께가 보세요 엄청 도톰하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걸쳐도 아주 따뜻하게 입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런 오버핏을 찾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안에 여러 가지를 겹쳐 입는다거나 아니면 셔츠를 입는다고 하더라도 살짝 넉넉한 핏을 입을 때 카디건만 타이트하면 좀 불편하다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일부러 이런 핏을 찾았거든요 근데 딱 이 제품이 살짝 이렇게 힙을 덮는 그런 기장감이면서도 핏 자체가 넉넉하게 나와서 스쿼트 같은 거랑 매치를 해도 되고 이런 바지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소재가 저는 특히 또 마음에 들었던 게 울 100%지만 많이 까끌까끌거리는 편이 아니고요 비교적 부드러운 편이고 울 자체도 환경을 좀 더 고려한 좀 더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그런 소재를 사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단추 디테일도 또 중요해요 카디건은 단추가 어떻게 달려 있는지에 따라서 무드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제품은 같은 블랙 컬러의 딱 기본적인 약간 코트 단추 같은 게 연상이 되는 조금 큰 디테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추 디자인 자체도 소재감이랑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게 확실히 처음에 구매하고 나서 돌돌이를 한 번 안 해주면 털이 좀 날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뭐 이 카디건뿐만 아니라 어떤 니트를 입어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면이 아니라 이런 동물성 소재 털로 넘어가는 그런 시즌이 됐잖아요 이때는 꼭 꼭 꼭 입기 전에 돌돌이로 한 번 이렇게 싹 정리를 해주셔야 털이 이렇게 날리는 문제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기 전에 꼭 한 번 털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는 하나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블랙 카디건을 찾아다니다가 또 한 가지 더 진짜 괜찮은 제품 찾은 게 있었어요 그 제품이 이것보다 가격대는 더 높은 편인데요 캐시미어 100%라서 정말 부드럽습니다 그 카디건은 일라일이라고 하는 신세계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제가 실제로 착용도 해봤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살까 이걸 살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예산이 그때 딱 정해져 있었어서 이걸로 결국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제품도 정말 괜찮았어서 혹시 소재 캐시미어로 카디건 찾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 제품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거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제품은 아디다스의 스탠 스미스입니다 제가 이번 가을 겨울 시즌에는 아디다스다! 아디다스가 트렌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트렌드 영상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이템 추천을 할 때도 아디다스 이야기를 좀 하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제가 또 하나 아디다스 운동화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 최근에 제가 구매를 하기는 했지만 옛날부터 제 위시리스트에 있던 아이템이에요 이 아디다스 스탠 스미스가 특히 그 흰색 운동화를 이렇게 정장 아래에 신는 그 트렌드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디자이너 중에 한 분이 피비 파일로 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셀린느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셀린느의 부흥을 이끈 분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커리어먼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페미닌하면서도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된 그런 아이템들을 너무나 잘 디자인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정말 좋아해요 근데 그분이 이 아디다스 스탠 스미스를 패션쇼에도 신고 나온 적이 있으시고 또 평소에도 굉장히 자주 신고 다니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디다스 스탠 스미스가 여성들이 정장 아래에 신을 수 있는 신발로도 굉장히 유명해지다가 최근에는 또 나이키가 강세였다가 올해 가을 겨울 시즌부터 다시 아디다스의 유행이 돌아오면서 이 스탠 스미스를 저는 꼭 예전부터 사고 싶었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구매하고 나서 조금 신고 다니기는 했는데 너무 아껴 신었어서 거의 안 신은 느낌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나이키로 치면 에어포스 이런 것처럼 좀 빈티지한 느낌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쁜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연출한 것처럼 이렇게 정장 아래에 신어도 되지만 그냥 캐주얼하게 청바지나 트레이닝 팬츠 같은 거랑 같이 매치를 해도 너무나 예쁜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고른 이 스탠 스미스 제품은 일반적인 스탠 스미스 모델보다 좀 더 지속가능한 소재를 많이 사용한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나이키에서도 에어포스를 그런 아이템으로 골랐었는데 스탠 스미스도 웬만하면 저는 좀 그런 아이템을 고르고 싶어서 이걸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도 보면 일반적인 스탠 스미스는 조금 반짝이는 가죽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약간 부드러운 테리 소재나 스웨이드 같은 게 연상이 되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컬러도 다양하게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콜라보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진짜 다양한 디자인도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그린 포인트의 기본 화이트 컬러로 골랐어요 이게 PB 파일로가 신었던 그런 컬러감이라서 일부러 저는 이걸로 골랐고요 사실 이런 화이트 운동화도 환절기부터 시작해서 겨울에도 포인트로 신기해 너무나 좋은 아이템이잖아요 지금 저처럼 올블랙에다가 이렇게 운동화를 신어도 굉장히 시크하게 연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화이트 운동화 이번 시즌에 좀 괜찮은 거 찾고 계셨던 분들 있으면 이 아디다스 스탠 스미스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환절기를 위해 야금야금 모은 10월의 야금템을 보여드려봤습니다 특히 이번 야금템에서는 환절기뿐만 아니라 겨울까지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좀 현명한 옷장 구성을 위한 아이템으로 골라봤어요 뮤즈님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을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참고해서 다음번 야금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